2023년 5월 11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항상 열매라는 결과물에 대해서 논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4, 6, 7, 8. 아이고, 여만 8개네요. 이게 종자에 따라 좀 더 많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자, 종자의 계량은 결과적으로 성주 전체 참외 매출을 높였다. 이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나는 어떤 종자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까? 이런 생각. 자, 항상 같은 표현들. 자, 세력이 떨어지냐, 유지가 되냐, 올라가냐. 이것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 왔다 갔다. 세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잎이 컸다, 쌓았다, 절간이 길었다, 짧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 입색도 똑같아.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래야지 이 작용이 생기는 거야. 계속 입색이 좋으면 안 돼. 그러면 정체가 되는 거고 계속 입색이 약하면은 그러면 꽃이 안 오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런 방향을 만들어 내세요. 항상 고장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재미가 없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것도 5월 11일인데 지금 26일이라서 좀 작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항상 종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지선이에요. 종자 선택 여하에 따라 결과물이 뒤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자. 이게, 봐봐. 이게 꺾이잖아. 꺾이잖아. 그죠? 이게 살짝 꺾였단 말이야. 이게 참 신기해. 이게 한두 개를 본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죠? 수축과 팽창, 열매가 내리면서 그때 살짝 꺾였단 얘기인데 아, 이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결국은 종자가 요구하는 온도가 있고 요구하는 양수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안 맞단 얘기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대중이 원하는 걸 하세요. 대중이 원하는 걸. 무언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이런 거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작항이 안 좋으면 자, 너무 가슴 말고 왔다 갔다 이렇게 물을 흔들면 결국은 수는 뿌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내세요. 자, 그런 게 보이셨이고요. 자, 여기도 뭐 참이로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소복하죠? 2, 4, 6, 8. 색깔이라는 게 소복하면 세력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제가 빨빨빨 따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5월 11일. 이분은 뭐 항상 이 작항이에요. 왔다 갔다. 어, 열매도 똑같아. 아, 처진 열매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아, 이러면 안 돼. 인정을 하세요. 자,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 계속 이건 경영입니다. 경영. 자, 신메다우스 한동에 나는 얼마를 하겠다. 그리고 지출, 그리고 매출, 그리고 순수익. 이런 걸 계속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은 방법보다는 좀 더 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해서 더 더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게 현명해요. 자, 저는 계속 제 고객님들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더 더 해야 된다. 이게 포지션이고. 여튼 여기도 많이 땄다. 많이 따고 작항 움직이고. 자, 5월 12일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는 8구메다하우스. 올해는 8구메다하우스에서 좀 더 뿌리가 약했습니다. 고로 균충생리장애. 이런 2차 피해가 좀 더 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자, 됐고. 자, 꽃 체크하시고. 이분은 땀불이고. 자, 항상 뿌리 대비 결과물. 자, 그리고 이제 잎의 변화. 잎의 변화는 결국은 꽃과 열매의 변화를 동반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잎만 봐도 그 밭에 결과물이 유추가 된다는 거지. 음, 개인적으로 항상 7대 3이에요, 7대 3. 잎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건 또 왜 이럴까? 이런 것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뭐 수분이 빠진 겁니다. 수분이. 수분이 빠지면 2차 피해가 계속 동반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 자, 물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물길은 결국은 뿌리길과 이어지는 겁니다. 자, 너무 가습이 형성되면 뿌리는 썩고. 너무 물이 없으면 건조해지고. 뿌리가 멈춘다는 거지.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한 7동이나 해가지고 양 끝에 있잖아요. 양 끝에 여기를 한 1m 까는 거지. 까고. 그럼 빗물이 형성되면 자동으로 이게 습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도 안 보시기 해요. 자, 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 항상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요. 생물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뿌리가. 어, 물에. 물. 양, 수분과 열매, 양, 입줄기 이 모든 부분. 그리고 태양의 변화. 이 모든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자, 모두 참고하시고. 여기는 어디야? 자, 이건 왜 나올까요? 이거 따까리, 깍지벌레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말 그대로 저기 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이런 표현도 됩니다. 양분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질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질소. 질소는 결국은 식물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질소를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질소를 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자, 열매가 탁탁탁 깨지는 거. 이것도 2차 비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물입니다. 자, 됐고. 여기도 지금 일반 일산비누른데. 자, 열매의 풍질은 결국은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새로운 물질이 잘 창조가 되었느냐. 거기서 결과물이 좀 더 나타났다. 자, 이분도 결과물은 괜찮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결과물을 따라가세요. 거기에 항상 해답이 있다. 현지금 잎은 안 좋아요. 그쵸? 자, 여기는 오브 사진이고. 이건 뜨물입니다. 뜨물. 뜨물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식물이 약하다는 거예요. 식물이. 식물이 약하면 균충 생리장애는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 열매가 달리면 얼루기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건 총채일 겁니다. 딱 보면 이게 총채를 알아야 되고. 자, 그래야지 약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뜨물입니다. 이건 뜨물. 자, 그렇게 계속 대입을 해요. 이 분은 딱 비쩍 말랐다. 이런 느낌. 비쩍 말랐다. 비쩍 말랐다. 자, 비쩍 마르면 결국은 폭발적인 흐름이 안 나온다는 거지. 자, 비쩍 마랐다. 이 다른 말은 물을 맞춰내야 되고. 자, 이거는 7시 사진이네요. 7시 작항. 자, 열매 색깔. 대충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항상 신초가 큰 기준이고. 신초는 곧 뿔이니까. 신초는 곧 세력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입 색깔, 강압성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음. 저는 저와 이어야 되는 사람들. 이분들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한 번씩 하고 싶어. 자, 인연사라는 표현. 인연사. 자, 1. 부모와 자식. 이건 천륜입니다. 한일이 정한 겁니다. 2. 부부. 이거는 내가 선택했죠. 자, 이건 동반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동료라는 인연들. 동료. 자, 이거는 생계의 무게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야. 자, 저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표현인 것 같아. 생계의 무게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 자, 많은 분들은 제 유튜브를 봐요. 왜 봅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비료를 팔아야지 더 나아집니다. 같은 맥락. 여러분들은 농사는 잘 돼야 되고 저는 비료를 팔아야 되고. 자, 우리는 그런 인연사를. 이게 이제 저희는 우리 동료죠. 동료. 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인연. 선후배. 지인. 뭐 이런 다양한 인연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그리고 동료. 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들이죠. 자, 항상 멀리 멀리 같이 가십시다. 이상입니다.